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에 있는 지민통장 왔습니다 아 여기 뭐 엄청 유명하죠 3대 천왕이니 뭐니 엄청 왔고 여기 또 작년에 또 불 한번 났었잖아요 아 근데 역시 옛 속담에 뭐 불나면은 뭐 잘된다는데 지금 뭐 사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여기 영상 한번 찍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삭제가 됐어요 다시 와서 또 다시 찍게 되네요 네 오늘 지민통장 영상 또 한번 제대로 남기고 또 가겠습니다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 계속 늘어나는데 감사드리구요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많이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는데 한 저녁 9시 좀 넘었죠 아 9시가 아직 안 넘었네 안 넘었는데 한번 좀 돌아볼게요 저희는 이제 반반에다가 오백하나 음료수 하나 시켰어요 역시 사람 엄청 많네 한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렸다 찍었다가 그때 한번 영상이 삭제돼서 다시 왔는데도 아 사람 많네 그때는 아침 일찍 왔었거든요 근데 사람 많네 지금 나왔는데 비주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다 끝이 거의 20,000원을 그냥 기본 웃도로인데 어 18,000원 지금 18,000원 19,000원에 우리 19,000원짜리 시켰잖아요 네 이 정도면 비주얼 괜찮아요? 양도 많은 편이고 뭐 여긴 검증 됐잖아요 전국에서 다 알잖아 진미통닭 오우 뜨거워 아 괜찮네 영상 한번 삭제되고 다시 와서 먹지만은 맛은 맛있네 한 달 후에 와서 영상 다시 찍지만은 괜찮네요 진미통닭을 예전에 여기 좀 많이 오고 싶어 했거든요 통닭거리로 해갖고 오고 싶었는데 좀 늦게 왔죠 여기 아 저는 후라이드가 맛있어 후라이드? 아니 요새 닭값이 너무 요새 비싸죠 비싸죠 못 사 먹어 병원으로 왔습니다 Men Egg P UCI 어디 있나 하냐면 킴색 네 tar 다Gene 네 오늘 수원에 있는 진미통닭 먹고 나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먹었죠? 네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진미통닭 한 달 전에 영상 찍은 거 삭제돼서 지금 다시 올리는데 괜찮네요 네 오늘 수원에서 온 진미통닭 유명한데 아주 좋았습니다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 좋아요 꾹 놀리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조만간 이제 뭐 계속 구독자 폭발할 것 같아요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